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반 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이틀 연속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힘에 의한 대만 해업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놓고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2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현안과 첨단 산업 분야 협력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근저당을 잡은 상호금융기관들이 120곳이 넘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전세사기를 친 건축왕은 해남, 태백, 울진 등 전국 곳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등록한 국내 관광지는 8천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직접 관광지에 가보니 휠체어를 타고 관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가 바로 반발하고 나섰죠. 우리 대통령실이 다시 대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대량 학살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러시아에게 달려있다고 말이죠. 그동안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도 러시아를 고려했던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에 한국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먼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로이터 인터뷰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살상과 같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여기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겠느냐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코멘트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향후 러시아에게 달려있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현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자유수요를 위한 국제사회 행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논의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며 정식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러시아에선 크렘린궁 대변인에 이어 또 외교부가 발끈했죠.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하더니 이제는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실력 행사를 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혹 방위를 위한 선물로 기대하는 걸까요? 이어서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또 무기 지원은 양국 관계와 한국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꺼내들며 으름짝을 났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SNS를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있을 때 한국인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상황이라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해 3억 2천5백만 달러, 우리 돈 4천3백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주영입니다. 중국도 이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말, 참견, 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다름 아닌 대만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파문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거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업의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박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곧바로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발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중국을 향해 우리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중국 국격이 의심될 정도의 외교적 결례라고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중러가 똘똘 뭉치는 상황인 건데, 이 소식 뉴스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경진 정치부 외교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가 이번 일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 10월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별일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죠. 사실 러시아 정보기관도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하잖아요. 때문에 작년 10월 당시에는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푸틴이 직접 경고를 하고 관망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는 우리나라가 이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입이죠. 대변인이 푸틴의 의지를 즉각 전달한 거고요. 한 번 경고를 했었는데 계속 관망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지나치게 긍정적 해석일 수 있겠죠. 전문가들 대다수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또 개중의 일부는 러시아가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뉘앙스로 봐야 한다까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리가 대립관계로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국가 차원 공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나 진출한 기업들은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또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푸틴의 열혈 지지자들 있죠. 강성 극우 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정서가 매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가 숙여한 지 33년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죠? 과거에 1998년에 러시아가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에 있는 우리 외교관의 간첩 정황을 주장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국의 외교관을 맞추방하면서 사회가 틀어졌었는데 당시 외교장관이 물러나는 상황도 됐었죠. 그때 이후로는 양국 간 이슈는 이번이 손꼽힙니다. 이번 일로 가장 우려되는 건 러시아가 혹시 북한을 앞서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은 북한을 뒤에서 도와줬지만 몰래 도와주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소위 대놓고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오늘 한 얘기를 좀 보면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북한을 전면에 내세워서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외교 안보라인에서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외교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입장이 일단 가정적인 상황을 염두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 지나친 확대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라는 건 여러 가정을 다 펼쳐놓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외교 안보라인은 면밀한 대응 방안을 대비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이들 국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번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할 부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우리도 지금 통신이 두절된 상태 아닙니까? 러시아와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국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이런 궁금할 수 있거든요. 따로 문의를 한다거나 우리에게 반응을 묻는 듯한 그런 액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주 5박 7일 동안 진행될 박미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한미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지금 북핵 문제로 연일 시끄럽죠. 북한의 핵을 핵으로 맞설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동안 방미 일정을 진행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열리는 백악관 한미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핵심 일정으로 북핵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한국에 적용할지가 주요 주제입니다. 한미연합 방위 퇴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안이 공식화될지도 관심입니다. 미군 수뇌부의 직접 브리핑도 받는 윤 대통령은 27일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 만나는 두 정상은 정상회담 전날 함께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도 되새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한미 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122명의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미국 첨단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일 보스턴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인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요청했죠. 하지만 경매가 예정됐던 32건 중 28건만 연기되고 4건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고 경매 강행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도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채권 추심 업체들이거든요. 김동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인천 전세사기 물건 중 오늘 경매 기일이 잡힌 건 17건. 그중 16건은 기일 연기가 이루어졌고 한 건만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 물건은 채권 추심 업체가 채권을 사들였는데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금융감독은 모니터링 결과 이들 물건을 포함해 오늘 예정됐던 총 32건의 경매 중 총 28건이 연기되고 4건이 진행됐습니다. 4건 역시 모두 유찰되긴 했지만 채권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금융사나 채권관리회사인 탓에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이 즉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경매 유예 조치에 응한 채권 기관들도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마냥 연기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부실료를 계속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경매 유예 요청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채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정부 조치와 별도로 5,300억 원의 대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12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MBN이 취재해봤더니 이 금융기관들의 소재지가 전남 해남과 강원 태백, 경북 울진 등 전국 곳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허다한 겁니다. 건축왕은 도대체 어떻게 전국에서 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걸까요? 최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책위가 조사한 근저당 업체들 목록입니다. 여기에 MBN이 입수한 건축왕의 물건지 리스트를 더해 분석했더니 돈을 빌린 금융기관은 120곳이 넘고 대부분 협동조합이나 금고 등 상호 금융기관들입니다. 소재지를 찾아봤습니다. 남쪽으로는 해남과 목포, 남원, 동쪽으로는 동해 태백 3척, 심지어 서민 백령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상호 금융은 통상 은행보다 대출받기가 수월한데 멀리 떨어진 곳이면 인천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를 수 있고 땅만 있으면 대출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대출브로커가 건축왕에게 전국 곳곳의 금융기관을 알선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건축왕이 무차별적으로 빌린 자금이 결국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된 만큼 자금 조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윤형입니다. 화성 동탄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세금 체납 때문에 공매에 넘어갈 수 있다며 세입자들에게 집을 아예 사라고 통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많은 지역인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지금 손해를 보면서 그 집을 사라 이겁니다. 전세금 반환 보험에 들지 못한 이들이 많아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20대 조모 씨는 이틀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때문에 6월부터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차라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임대인인 박모 씨 부부는 2년 전 이 오피스텔을 1억 원에 샀고 조 씨와 1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사면서도 오히려 3천만 원의 이익을 본 이른바 플러스피 투자였는데 이런 수법으로 주변에서 무려 25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인근 오피스텔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요. 임대인들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취직한 청년들이 많아 전세가가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를 넘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피해를 임차인이 떠안게 됐다는 점입니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 금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었죠. 지금 전국 곳곳이 전세 사기 지뢰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9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진 부부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의 주소로 찾아가 보니 비닐하우스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죠.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부산의 한 6층짜리 빌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날리는 글이 문 앞에 붙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연락이 두질돼 입주민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빌라의 주인은 70대 남성인 정모 씨. 이곳은 부산에 있는 또 다른 빌라입니다. 이 건물은 잠적한 70대 남성의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정 씨의 부인인 60대 여성 역시 최근 종적을 감췄습니다. 연락이 끊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는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4곳. 세입자는 90여 가구에 이릅니다. 전세 보증금은 최소한 5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부부는 건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20대 입주민은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부부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인데 인근 주민들조차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최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때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는 세입자를 데리고 오고, 누구는 대출에 관여하고 등등 전세 사기에서 조직적인 역할 분담도 있었던 곳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죠. 피해 주택을 사들이자는 야당의 방안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매수권은 경매로 집을 낙찰할 때 피해자 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고가를 적은 경쟁자가 있어도 같은 값에 집을 살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미 피해자들이 자금 여력이 없다는 것, 정부는 저리 대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피해 주택 공공 매입엔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사퇴 원인을 두고 여야는 상대를 겨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대부분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 여야의 이견이 적지 않아 신속한 해법 마련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감사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로 말 맞추기를 할까 우려해서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강래구 감사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두 번째 소환 당일 늦은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에 나선 정환도 확인돼 영장 청구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 원 살포를 주도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이 전 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발전소 설비나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녹취록 속 전 보좌관과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적극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래구 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에 출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한 사업가가 여러 차례 여기서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른바 스폰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사업가가 MBN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간 대화에서 등장하는 이른바 스폰서 김호 씨. 필요한 사람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X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요. 다른 스폰이 있어요? 일각에서 돈 봉투의 출처로 지목되자 MBN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예전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었다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 의원, 이 전 부총장, 강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전 부총장이 여러 차례 자금 지원 요청을 한 건 맞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폰의 대가로 딸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원내대표실에 있기도 했던 경력자라며 대선 기간에는 의원실별로 차출돼서 캠프로 간 것뿐이라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 봉투 자금 출처에 대해 아직 모든 전모를 알고 수사하는 단계가 아니며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성토를 이어봤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송 전 대표의 행보에 제명까지 거론을 하는 등 의원들의 분노가 아주 큰 겁니다. 송 전 대표 시절 여론이 나빠지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열려드는 의원들을 모두 출당시켜놓고는 왜 본인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죠. 그래서일까요?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조기 귀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8일 만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다음 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쌍특검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송 전 대표 책임론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영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며 자기의 마지막 정치 생명을 당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당 지도부가 조기 귀국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소속 의원들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모아서 송 대표의 조속한 귀국을 요청한 데... 일각에서 제기된 송 전 대표의 탈당이나 제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봉투 의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에게 0.59%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송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예정대로 22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인 가운데 귀국 시점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법조팀 선한빛 국회팀 이역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선한빛 기자, 이번 수사 첫 구성영장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먼저 강래구 감사가 이번 구성영장 청구의 첫 타자가 된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돈 봉투를 직접 마련을 했고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가 뿌려지는 그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죠. 검찰은 강 감사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게 봤습니다. 녹취록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이 서로 입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사실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이었단 말이에요. 추적 수사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 확보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자주 비교가 되고 있는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을 봐도 그런데요.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은 당시에 고승덕 의원 외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웠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한나라당은 당시 전당대회 4년 후에 시작이 됐었고 이번 민주당 수사는 전당대회 2년 후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판도라 상자로 불리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네요. 그리고 정치권 반응 보겠습니다. 이역근 기자. 국민의힘은 당연히 파상공세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의장 뒷걸개도 바꾸면서 민주당을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히 돈 봉투 의혹에 이재명 대표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심 송심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사건에 이심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민주당의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스폰서의 자녀를 이재명 대선 캠프에 연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돈 봉투 스폰서의 자녀를 선거 캠프에 합류시켰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면 관행적으로 의원들한테 돈이 건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전당대회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정도의 문제인데 돈을 쓰고 싶은 의혹은 선거 때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이 있은 뒤로 정당법이 바뀌면서 위법으로 엄히 규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당 대의원 등에게 주는 돈이라 죄의식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같은 당내라서. 액수가 크냐 작냐 이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판례를 보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00만 원씩 담긴 봉투 3개를 고승덕 당시 의원에게 준 혐의를 받았었죠. 박 전 의장은 당시 실비를 제공하는 건 관행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 봉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외에 최근 있었던 선거에서 1인당 몇만 원어치의 금품을 줬다가도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역근 기자, 돈 봉투 액수를 놓고 여야 하는 생각이 좀 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밥값 수준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회의 중에 돈 봉투를 찢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돈 봉투 돌리는 8.6 운동권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영원히 퇴장해 주십시오. 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이기에 300만 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정말 여야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까지 선한빛 이역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직원에게 사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조사비를 대신 내게 하고 간식까지 사오게 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경고 처분으로 끝. 피해 직원은 당장 다음 주 다시 출근해 서장 얼굴을 봐야 합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 모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과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침대 서장, 갑질 서장, 영등포 서장, 신경하라! 조 서장이 외부 경조사비를 직원에게 사적으로 부담시키고 인격모독을 했는데 단순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겁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위반을 인정하고 경고 처분에 그치는 경찰청을 믿고 누가 경찰을 직장 내 갑질신발을 한단 말인가? 병가를 낸 직원이 다음 주부터 조 서장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 해당 직원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서장은 감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당 직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도우미를 이용하라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폭행까지 일상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업소에 도우미를 이용하면 차로 가게를 막거나 도우미 등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도 도우미를 공급하면서 도우미를 쓴다며 그 노래방을 신고하기도 했죠.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 상인들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조선족 범죄 조직과 형사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 범죄 도시.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노래방에 들어오는 3명의 남성. 여성 업주와 이야기를 하다 물건을 던지더니 업주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까지 이어갑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 도우미들을 쓰지 않았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조선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 가리봉동 일대의 노래방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는데 피해 업소만 40곳에 달합니다. 다른 업소에 도우미를 부르면 노래방 입구를 차로 막거나 흉기를 든 협박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허위 경찰 신고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이 각자 운영하던 보도방 업체 6개를 하나로 통합한 뒤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당 중 4명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됐는데 경찰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의 조직원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가리봉동에는 1당을 잡아줘 고맙다는 상인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뜸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타던 차까지 뺏긴 사람이 있습니다. 뺏은 차량을 타고 달아난 남성은 버스와 택시 등 3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뒤 붙잡혔는데 만취 상태였죠. 피해자, 차 주인 입장에선 멀쩡히 운전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서성이는 남성이 잠시 정차한 승용차를 쫓아갑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내리자 갑자기 달려들더니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을 여러 차례 치면서 시비가 붙은 건데 잠시 운전자가 한눈을 판 사이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잠시 정차된 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은 200m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버스 2대와 택시 1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느라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라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강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산다고 올린 뒤 가짜 돈 봉투를 건네고 금만 뺏은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진 행세를 하면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뭉쳐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 안에서도 폭행이 이뤄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남성 3명이 카페에 둘러앉아 종이봉투를 한참 만지작거립니다. 봉투 안에 든 종이를 빼내더니 다시 접어넣어 두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돈 봉투로 중고거래에 나선 이들은 금을 팔겠다고 한 40대 남성을 만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챈 남성이 거래하지 않으려 하자 폭행을 한 뒤 금 53돈 1,600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붙잡힌 이들 일당은 경기도 용인 지역 학교에서 일진 행세를 하며 서로 어울려 다녔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도 여러 범행을 함께 해왔는데 열려있던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는가 하면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다 가지고 달아나는 등 열차 아래에 걸쳐 4,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도 상해 등 혐의로 10대와 20대 2명을 각각 구속하고 나머지 고등학생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이종호입니다. 옛 우체국으로 쓰던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 영업을 했는데 돈도 수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장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정청에서는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999년까지 포천 우체국으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자영업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월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이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졌고 관리주체인 경인지방우정청이 안전진단을 해보니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이 나왔습니다. 안전 등급상 2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다. 일단 영업 정지를 해라.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지를 했죠. 김 씨는 8천만 원을 들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퇴거 통보를 받아 지금은 이처럼 장사를 중단한 채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우정청은 통지문을 보내 즉각적인 사용 중지와 퇴거를 요청했을 뿐 보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우정청이 보상을 원하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했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도 저희 검토해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손송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억울한 거죠. 관리를 안 해서 생긴 일인데 그걸 우리한테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해당 건물은 준공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안전 등급 판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상태를 고려하면 부실 관리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영업 목적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업 손해, 일시 손해에 대한 거는 대상을 당연히 해줘야 돼요. 국유재산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지만 안전과 관련한 항목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 기자인 한범수. 정태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유모차 참변. 일단 비극적인 사고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차량에 치고 갔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제 오후 서울 도봉 세무서 근처에서 찍혔습니다. 네, 보면 이면도로 갔고요.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주황색 옷을 입은 보행자가 유모차 끌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나가는 차들 없을 때 급하게 길을 건너거든요. 그런데 보면 횡단보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유모차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많이 놀란 것 같죠? 취재 기자가 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진 아이는 불과 3살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던 60대 여성, 아이 할머니라고 알려지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구했습니다. 보행자, 운전자 모두 잘못은 있어 보이는데 잘잘못 따지기 전에 이런 참변 보면 그냥 안타깝고 슬프네요. 그렇죠. 어쨌든 경찰은 법대로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운전했다가 사고를 냈다는 거죠. 스쿨존이거나 그랬던 건 아닌가요? 스쿨존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사고 차량 알고 보니 서울 강북구 의회 허광행 의장 차였습니다. 허 의장이 직접 운전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밖에는 나오지 않네요. 다음 내용입니다. 적반하장 반찬 사장님, 뻔뻔한 사장님이 있었나 보죠? 맞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볼까요? 이게 메인 메뉴랑 함께 배달되어 온 반찬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검은색이 보여요. 이물질 같은데요? 벌레입니다. 제보자 분, 반찬 가게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반 이상 먹었으니 환불은 안 된다. 이런 답변 돌아왔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렇죠. 포장한 상태로 배달되는 거잖아요. 뒤늦게 벌레가 들어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제보자가 배달의 후기에 항의 글도 올렸습니다. 가게 주인이 답변을 했나요? 네. 정중히 사과까지 드렸는데 계속 환불만을 원하셨다. 다시는 저희 가게 음식 시키지 말라. 손님 같은 분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히네요. 피해당한 소비자분,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들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민원을 넣어서 이러한 공급자들이 더 이상 비위생적인 식품 공급을 못하도록 막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분, 개인적인 감정 소모 이어가기보단 공적인 창구통에 문제 제기하는 전공법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볼까요? 이번에는 저희 차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구업체 직원이 한 말입니다. 신축 아파트 지을 때 붓박이 가구도 만들잖아요. 빌트인 가구, 맞죠? 네, 그거 만드는 회사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재현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A사 직원이 말을 하는데 저번에 제비뽑기한 대로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입니다. 그러더니 42억 5천만 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어가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입찰 가격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B사 직원은 43억에 쓴다고 하고 C사는 43억 8천을 제시합니다. 이거 대화 흐름 보니까 A사 위에서 B사, C사가 의도적으로 가격 높인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입찰 앞두고 가구 회사들끼리 담합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결국 검찰한테 딱 걸렸습니다. 9년 동안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의 실체를 확인하고 주요 가구 사업 8개 법인과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게 업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우리 거 사달라고 조르고 또 납품 가격 낮추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피곤하고 손해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서로 가격 짜 맞춘 거죠? 네, 정확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담합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경영진이 다 바뀐 거라서 지금 이게 금시초문인 거예요. 입장을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놓기는 어려우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겠다. 알겠는데 담합 사실은 어떻게 탄로난 거죠? 독과점 모의를 자백한 사람이나 법인은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통한 것 같습니다. 자백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을 꾸민 사람들이 누군가 이탈로 결국 계속 한 배를 타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시장 질서 해치는 카르탈 범죄 앞으로도 엄단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 기자, 에미였습니다. 이제 계도 기간은 끝났습니다. 오는 주말부터는 우회전시 일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고도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오늘 현장을 나가보았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서만 30분 안에 10대가 잡혔죠. 지난 2월 이곳 서울 동작구의 횡단보도에선 7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전히 이곳엔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또 관련 표지판도 없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주말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건너거나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줄줄이 지나가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앞으로 휙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건너오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 3대가 꼬리를 물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30분 동안 위반 차량만 10대 안팎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10여 개에 불과한데 심지어 서울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처럼 생긴 보조 신호등이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용 우회전 신호는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하게 헌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조 신호등을 규격에 맞게 우회전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은 43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인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갖췄다고 등록한 관광지가 전국에 8천 곳이 넘는데 여기는 그럼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최희지 기자가 장애인과 함께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관광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은 몇 번이나 될까요? 장희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알아 17년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희진 씨와 찾은 곳은 무장해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등록된 한 관광지. 시작부터 긴 계단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 입구를 찾는 도중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했지만 문이 좁아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온 길을 돌아 주차장으로 다시 오니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나타납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입장할 수 있다는 안내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엔 화장실. 몇 번을 둘러봤지만 장애인용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턱이 있고 폭이 너무 좁고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표지판 같은 게 있으면 이용하기에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위쪽 마을로 이동해 다른 곳을 가보려 해도 가파른 경사의 언덕이나 비장애인에게는 문제가 없는 턱이 장애인에게는 큰 걸림돌입니다. 이만한 턱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면 더 빠른데 한참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들어가 보고 싶었던 커피숍은 혼자 힘으로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등록된 무장해 관광시설은 전국에 모두 8천여 개. 그런데 대부분이 무늬만 무장해 시설이었습니다. 이 경사 각도나 아니면 그런 턱의 단차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훨씬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날 것 같아요. 2014년 장애인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진흥법이 추가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 관광. 265만 장애인 모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기 위한 여행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엽산은 주로 임산부가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태아의 발달 과정에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임산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고 하네요. 전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87 김모 할아버지는 5년 전 생긴 당뇨로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지만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섭취는 부족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그대로 하는데 과일은 좀 잘 안 먹어요. 과일은 좀 덜 먹어. 채소나 과일을 적게 먹을 경우 엽산결피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의외의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엽산 농도가 낮으면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올라가는데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상승합니다. 일반인은 몸 안의 엽산 농도를 알기 어려운데 특히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엽산 농도가 낮고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남성은 심혈관 질환으로 숨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여성은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녹황색 채소나 과일을 먹기 어려운 경우 엽산이 포함된 비타민 알약을 복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기에 뇌물의 기원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고 돼 있을 정도죠. 하지만 선거에서는 아주 적은 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때는 특정 예비우고를 당선시키려 8명에게 29만 원 정도씩을 건네니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천시청의 한 5급 공무원은 시장 선거 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지들에게 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큰 금위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국민을 더 놀래킨 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엄두내기 어려운, 1억 원 가까이가 뿌려졌다는 녹취록이 생생하게 공개됐음에도 소위 말하는 떡값 수준으로 눈치려 하니 말입니다. 1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300만 원씩,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등에게는 5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인데 전당대회 결과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가 됐고, 돈 봉투 드라마의 주인공인 윤관성 의원은 당 사무총장, 이정근 씨는 사무부총장의 발탁이 됐죠. 정성호 의원은 실언을 반성한다며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국회의원은 수백만 원을 받아도 구속은커녕 10대라고 넘기는 거냐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떳떳지 못한 돈 봉투를 건네는 사람들은 겉면에 촌지라고 적었죠. 마음속에 담은 작은 뜻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빌려서 부적절한 청탁과 거래를 포장한 겁니다. 혹, 지금 민주당도 고작 촌지 수준으로 국민들이 호들갑을 따오는 거냐고 보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보여주셔야죠. 민주당이 이번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요. 관행이 아닌 일벌벗게 해야 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리라고 여기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한다는 변명이었습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한화의 고졸신인 김서연 투수가 어제 데뷔하자마자 시속 158km의 불같은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지난주 문동주 투수는 꿈의 고속인 시속 160km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포수 밑에 공을 꽂는 어린 투수들의 등장에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1군 마운드에 선 한화 김서연. 시작부터 154km 강속구를 뿌리면서 예어를 시작합니다. 땅볼과 헛스윙 삼진으로 투아웃을 잡은 뒤 마지막 타자를 상대로 158km 직구를 조난에 꽂아넣습니다. 공식 기록은 157.9km였지만 한화 구단의 측정 기록은 160.1km였습니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긴장한 게 있었고 마운드 올라가서는 긴장을 조금만 즐기자는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5개월 먼저 태어난 1년 선배인 한화 문동주의 구속은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무려 160.1km로 한국 투수의 최고 구속 기록을 1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대체 이런 공은 얼마나 빠른 것일까. 문동주의 직구는 손을 떠난 지 0.35초. 김서연의 공은 0.36초 만에 포수 밑에 꽂혔습니다.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데 걸리는 시간인 0.4초보다 더 빠른 겁니다. 직구가 좀 더 자신있어요. 컨디션이 좋고 그런 상황이면 일단 저도 자신있게 직구를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속구를 상대하는 타자들도 곤혹입니다. 스윙이 나오는 0.15초 정도를 제외하면 0.2초만에 참을지, 칠지, 친다면 어떻게 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 19살에 문동주와 김서연이 시작한 광속구 퍼레이드. 속도가 정체됐던 한국 야구에도 속도 혁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경남 함양이 30.7도, 경주가 29.6도, 삼척도 30.2도로 올 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면서 전국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대구는 낮 동안 20도에 그치면서 오늘과 비교해 10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중국과 몽골에서는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서 내일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영동 지역과 경북, 부산, 울산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 호남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또 차츰 대기도 건조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1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5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3에서 11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傾Your